원빈씨께서, 아 여긴 무슨 일로? 원빈씨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원빈 오빠? 여긴 어떡해? 어, 야, 잘생겼구나, 혹시? 원빈씨 만난 게 저는 영광이었고요. 이렇게 사시는 무책감인 게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전생에 나라를 구했죠, 뭐. 원빈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취하게 돼서 넣으러 올게요. 콧구멍이 커지는 기분? 수호천사가 되고 싶어요. 안녕. 수호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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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천사